HIT IT! HAT! I'm talking about WAIT! OK,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, BOY STREET에서 올림픽까지 단순한 춤을 넘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브레이킹 저와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브레이킹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비볼킬 박인수입니다 브레이킹은 언뜻 보면 연속되는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진을 찍듯 동작 하나하나를 제대로 수행한 후 부드럽게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 입문편 클래스에서는 스텝부터 탑락, 다운락, 그리고 프리즈까지 입문자, 그리고 초중급자를 위한 브레이킹 기본기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브레이킹이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? 처음엔 생소하고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따라하다 보면 조금씩 꾸준히 늘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국가대표 비보이와 함께하는 브레이킹 클래스 지금 시작해볼까요? 렛츠 브레이킹! 렛츠 브레이킹! 렛츠 브레이킹!